최근 들어 엘사 둥지를 중심으로 뒤틀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개인 사무소들도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일 뒤틀림 처리는 물론 도서관에 관련한 일들까지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겠지. 그렇기에 우리 리우가 담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부장님, 이번에 일과에서 뒤틀림 관련 자료를 하나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그걸 위해 너희를 부른 거니까. 뒤틀림에 대한 정보를 남기기 위해 기록을 하는 건 둘 다 알고 있지? 예. 기록은 하되, 그 내용은 엠사 특이점인 월광석을 몸 가까이에 둔 사람에게만 공개하고 있고요. 저희는 임무를 위해서라도 필수로 지니고 있어야 하니까 상관없는 사항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자료가 아닌가 보네요? 맞아. 영상을 보는데 꽤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리우 일과는 오는 아이 생포 작전에 실패했다. 설마... 전멸입니까? 아니. 놓친 거야. 하지만 일과... 그것도 샤오 부장님께서 놓치실 정도면 도시 악몽 정도가 아닐 겁니다. 혹시 등급이 오르기라도 했습니까? 우선 영상부터 보도록 하자. 이 부분부터. 다들 정신 차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방금 오는 아이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저 꼴로 더 날아다닐 순 없겠지. 얼마 남지 않았어. 조금만 더 버티면 되니 밀어붙이도록! 부장님, 옆에... 불쌍해라. 고작 이런 애 하나 잡겠다고 리우 일과가 나설 정도라니. 네 내면에 흐르는 순수하고 깨끗한 소녀를 아무도 몰라주는구나. 푸른 잔향. 안녕, 오랜만이네. 그렇지? 인사가 여전히 호전적이야? 또 무슨 사건을 일으키려는진 모르겠지만, 이번엔 얌전히 물러났으면 좋겠는데. 난 그저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저 가여운 친구를 데려가려는 것뿐이야. 상처투성이에 버림받고... 이제는 너희 같은 사람들이 처리하려고 하잖아. 슬프네. 그저 울고 싶었을 뿐인데... 대신 눈물을 흘려주고 싶은 심정이야. 헛소리 집어치워! 넌 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이런 일을 벌이는 거지? 너 정도 되는 해결사면 굳이 이런 일을 벌일 필요가 없을 텐데... 계속해서 이런 가짜는 짓을 벌이고 다닌다면... 아무리 특색이라도 언젠가 처리하란 명령이 떨어질 거다. 부족함이 없다. 처리당한다. 너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어? 겉으로 보이는 풍족함이 전부는 아니지. 내 마음 한구석은 언제나 비어있어. 그 빈 공간은 쓸데없는 거로 채우려고 하면 점점 더 넓어져서... 그래, 그 공간에만 있어야 할 무언가를 찾아야 하는 거야. 난 찾은 것 같거든. 하지만 아직 손에 넣지는 못했어. 하루빨리 그 빈 곳을 채워 나를 완전하게 만들고 싶네. 아, 내게는 있다고 했나? 소중한 사람. 입 눌리지 마. 그렇게 노려보면 농담도 못하겠어. 오늘은 서로 속 드러내는 일 없었으면 좋겠으니... 이 무서운 친구 좀 치워둬... 한 가지만 묻겠다. 대체 저런 괴물을 데려가서 뭘 하려는 거지? 꽤 재미있는 질문으란... 누구나 불쌍한 것을 보면 데려가서 예뻐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법이잖아. 나와 함께 갈 수 있을 것 같거든. 흥미로워 보이고... 그렇지 않아, 오스월드? 지금은 시큼한 향이 나지만 분명 우리와 함께 다른 악취를 풍길 수 있겠죠? 씻는 법을 모르면 이렇게 여상 시큼한 냄새가 나는 거라고요! 제가 깔끔히 단정해주려고 했는데... 저 해골씨가 이상한 것으로 보내는 바람에... 뭐라는 거야? 결론은 우리가 데려가든 말든 너희는 그만 아닌가? 내가 데려가면 이 둥지를 파괴하는 것도 멈추겠지. 결국 이 친구를 처리해야 하는 근본적인 건 해결하는 셈이야. 아니, 뒤틀린 포획을 위해서라도 더더욱 네 녀석을 말려야겠군. 놀린 게 괴물들인데... 굳이 이 친구여야 할 필요가 있을까? 더 길게 말하는 것도 피곤하고... 정겨웠던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자. 오스월드, 부탁할게. 이노씨 칼란씨! 저각내고 갈았던 저희의 실력을 모두에게 보여줍시다. 분명 우리와 같은 함성과 박수소리가 끊이질 않겠어요? 재차... 부장님, 어떡합니까? 푸른 잔향... 우리 셋은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플루토? 알겠습니다. 푸른 잔향...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저런 높은 등급의 해결사가 이런 일을... 그건 아직 누구도 아는 바가 없어. 오직 푸른 잔향만이 알고 있지. 어쨌든 8시에 서커스 단원들을 처리하는 데는 문제없었지만... 그 사이 푸른 잔향은 우는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다는 것. 따라서 다른 뒤틀린 표본 포획을 위해 며칠 더 임시본부에 머물다 온다고 한다. 어쩐지 오늘 아침에 돌아왔어야 할 일과가 안 보여서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걱정 많으시겠어요, 부장님. 아니, 샤오라서 믿고 있으니까. 그건 그거고, 우리 쪽 상황은 어떻지? 저희 이과도 남 걱정할 처지는 아닙니다. 협력 사무소들을 포함해 도서관에 대해 조사 나간 이과 인원이 여러 당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곤란한 상황이 올 겁니다. 그래,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지. 하지만, 아예 수확이 없는 것도 아니야. 뒤틀림 현상이 발생한 사람은 공통으로 극심한 감정적 스트레스를 지니고 있었어. 감정적... 감정적으로 극한의 상태에 몰린 자들이 뒤틀림을 발현한다는 것만큼은 확실해요. 하지만, 누가 도시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가겠어요. 전부 끝까지 참고 사는 거지. 바로 그거야. 여기서부터는 내 추측인데 어느 임계선을 넘어버린 자들에게 뒤틀림이 발생하는 것 아닐까 싶어. 그 미묘한 선이 어디일지, 무엇일지 아직 모르겠지만... 부장님 말씀대로면 뒤틀림을 없애기 위해 스트레스를 낮추던가, 개인의 임계선을 늘리던가 둘 중 하나일 텐데... 도시에서는 둘 다 불가능하지. 이 정도의 단서만으로는 완벽히 밝혀내는 게 어렵습니다. 뭐, 돈을 받았으면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게 우리 해결사니까. 이번 초대장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으니 좀 더 힘내보자고.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부장님, 그건 잘 준비하고 있어요? 어? 아, 혹시... 아니지? 이건 샤오 말고는 모를텐데... 아니요! 한 달 뒤에 있다는 결혼 1주년 기념일 준비 말이에요! 둥지 2주권을 선물로 드릴 거라면서요! 뭐? 그걸 어떻게... 흠흠흠... 하... 그새 퍼지네... 부장님도 참... 그 철혈의 샤오 부장님이랑 어떤 신혼생활을 보내고 계실지 이과 안에서 자자하잖아요! 우선 그 이야기는 일을 끝낸 뒤에... 네? 그리고... 세실은 나중에 이야기 좀 하죠. 예? 푸른 잔양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 또라이라는 것? 농담하자는 게 아니야... 지금까지 바온 대로라면 푸른 잔양은 뒤틀림을 모으고 있어... 아니... 뒤틀림이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네...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뒤틀림... 확실히 지금까지 바온 바로는 그런 것 같지만... 이유는 모르겠네... 저런 놈들을 모아서 뭘 하겠다는 건지... 무엇이든 간에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아... 어쨌든... 답도 나오지 않는 문제를 논하고 있기에는 시간이 아까울 뿐이지... 뭐... 그것도 그래... 그건 그렇고... 해결사끼리 가정을 꾸리는 건 흔한가 봐... 빈번하지... 서로 얼굴 맞대고 사경을 넘나들 일이 많으니까... 대개는 비극으로 끝나... 해결사 일에 몸담고 살아간다면... 빠른 시일 내에 둘 중 하나만 남거든... 나처럼 말이야... 그러네... 곧 저 해결사도 이곳에 올 거고... 너무 쉽게 말하는데... 하... 롤랑... 괜히 감정적이게 될까 봐... 말해둘게... 저 사람은 충분히 도서관에 오지 않을 수 있었어... 하지만 자신의 선택으로 이곳에 오는 거잖아? 도시 악몽 이상으로 가면 그건 선택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강제성이 개입해 있어서... 도시 악몽 이상으로 지정하는 거라고... 보이지 않는 강제성?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렇게 소중한 게 있다면... 위험성 있는 곳에 오지 않으면 그만이잖아... 선택의 자유가 충분히 있으니까... 앤젤라... 네가 전에 말한 대로 도시 안에서 자유는 없어... 선택과 자유... 소중한 것을 마음에 품는다고?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저 개인의 욕망이 얽히고 설켜... 보이지 않는 사슬을 만들어낼 뿐이야... 저들이 협회에 따라 이곳에 오는 것도... 그동안 도서관에서 잠든... 소중한 손님도... 내가 일을 위해 잠시 집을 비운 것도... 자유에 따른 선택처럼 보이지만... 결국 타인의 욕망으로 얽힌... 족쇄에 묶여있을 뿐이지... 그러게 말이야... 부장님 신혼집도... 이런 느낌이려나요... 샤오는 좀 더 귀여운 걸 좋아하네... 메이... 쓸데없는 소리 말고 일에 집중해... 일과 부장님의 취향이 그랬군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손님... 저는 이곳의 관장이자 사서인... 엔젤라입니다... 우리는 리우협회 남부지부 이과 해결서다... 초대장에 적힌 책을 회수하기 위해 왔지... 시련을 극복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더... 할 말 있는가? 초대장에 적힌 책들이... 무슨 소리지? 행복한 일상을 떠나보내도 될 만큼... 가치가 있느냐는 거죠... 인간의 삶이 궁금한 기계인가요? 당신이 말한 행복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희해하는 일이야...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아... 가려가며 일을 할 만큼... 여유롭지도 않지... 그렇게 떠밀렸다는 거네요? 이제... 들어가도 괜찮은가? 네... 부디 당신의 책을... 찾으실 수 있기를... 이러고 사랑하는 일은 Aim... 가장 재밌었어요! ro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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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